방과 밖을 그냥 수시로 닦는 편이고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많이 끼니까 칫솔로 깨끗이 닦습니다. 이 정도면 청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세균 수치는 얼마일까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에서는 239 아렐루가 나왔고요. 패킹 같은 경우에는 137 아렐루가 나왔습니다. 추라든가 패킹 부분은 청소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셔야 세균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시장이에요. 신경을 쓴다고 해도 좀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밥솥. 도대체 어떻게 청소해야 세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집 밥솥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아니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세균까지 같이 먹었어요.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좀 밥솥 청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제일 깨끗해야 될 부분인데 알고 보니 세균의 안식처? 뭐 이럴 수 있죠. 보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변색된 곳도 보이고 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까요? 네. 밥솥 청소하는 법도 사실 요령만 알면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특히 노즐 부분이라든지 청소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막 김나면서 먹어도 잘 일으시고요. 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데도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먼저 청소를 하려면 세제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겠죠? 네. 보시면 오늘 세재료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식초, 그리고 이건 EM 쌀뜨물 발효액이에요. 그래서 세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도구로는 또 의외로 간단해요. 뭐 칫솔이라든지 그리고 나무젓가락, 면봉만 있으면, 행주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장갑 쓰시니까 수술하실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자. 밥솥을 좀 수술해볼게요. 수술해볼까요? 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때를 이물질을 좀 불려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방송 전에 미리 좀 불렸어요. 볼게요. 내 솥에다가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받으시고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네. 식초 대신에 레몬 같은 걸 띄워주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뚜껑을 닫으시고, 네. 이거 비싼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압력을, 치사를 누르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물을 끓이세요. 끓으면 이제 김이 막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한 치소를 누르시고, 이제 주의하실 점은 증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기다리셨다가, 저희는 이제 아까 다 해놨으니까 열도록 할게요. 식초를 넣고. 자, 한번 끓인 겁니다. 끓인 겁니다. 이제 2인지를 불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 솥은 물을 버리시고, 이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반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찌든 자국 같은 게 있죠? 이 내부에. 네. 이런 뭐 사이사이라든가, 내 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청소를 해줄 텐데요. 네. 사실 이거는 아까 패킹은 가른 부분이라 좀 깨끗하긴 한데, 일단 빼 볼게요. 패킹도 다시 한번 뺍니다. 이건 이제 사용하던 거란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고서. 자, 뺐습니다. 이제 이건 비교적 깨끗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도 굉장히 찌든 때가 많이 끼어 있고 하거든요.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베이킹 소다. 이제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발효액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물 한 컵에 베이킹 소다 한 스푼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한 다섯 컵 정도 되니까. 네, 다섯, 네, 다섯, 네. 좀 더 들어가도. 이 정도 넣고요. 행주의 넓은 면적 같은데, 행주에 적셔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적셔 볼게요. 간단한 도구네요. 그렇죠? 네, 집에 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고, 자, 적셔서. 이제 이렇게 닦아주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아까 불려놨다 했더니 다시 말랐네요. 집에서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불리신 다음에 바로 하시면, 이 과정만 해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중간중간, 누런 부분들이. 이런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닦아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슬슬 문질렀는데도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석진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면봉을 사용해서, 면봉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아니면 조금 때가 많이 찌들었을 때는 직접 찍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석 이런데. 왼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 구석에 끼어있던 때가 싹 빠졌죠. 네, 그대로였어요. 네, 그리고 이런 쪽도 이렇게 물을 묻혀주셔서 문질러주시거나, 이럴 때 칫솔이 굉장히 요긴하거든요. 네, 베이킹소다 물을.